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 야구선수 박찬호, 축구선수 박지성 같은 인물이 실린 미국의 유명 스포츠 잡지가 있는데요. 이 세계적인 잡지의 전 페이지에 소개될 만큼 한국인의 자존심을 세워준 탐험가가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 북극점 도달, 세계 최초 실크로드 자전거 대횡단,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아프리카 적도 대탐험, 이렇게 대단한 기록으로 세계 탐험가의 우뚝선, 충북 제천의 최종열 대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탐험가 최종열 대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세계적인 탐험가 반열에 오르신 분인데,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탐험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탐험가의 길을 걸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그건 아주 우연한 기회예요. 저희 아버님이 부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아주 촌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강원도. 그렇게 가서 제가 보는 것들은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저도 이렇게 막 뛰어놀다가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서산 산마루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태양이 잠자는 집이 있을 거다.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태양이 넘어가는 그 산을 올라가 봤어요. 더 멀리 태양이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다음에 아버지처럼 어른이 된다고 하면 나는 저 산 저 너매를 넘어갈 거야. 그리고 그 태양이 잠자는 집을 찾아가 보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 자연 속에 갔던 것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탐험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자연과 친숙하게 만들어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보낸 제천에서 이제 산악인으로서 탐험가에 대한 열정도 키워오시고 저는 사실 어렸을 적에 해 떨어지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역시 좀 남다른 생각이 있어야 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최종렬 탐험가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정말 쉬지 않고 어려운 도전들을 해오신 거라 알 수 있었는데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충북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탐험가 최종열이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알린 게 한국인 최초로 북극점 도달한 이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그 당시에 생각이 나시고 생생하실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도전을 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 지구의 제일 꼭대기 북극점을 한국인의 순수한 힘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는 영하 60도예요. 아주 살인적인 추위가 있는 곳이죠. 여기를 어떻게 하면 이 탐험을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런 어떤 탐험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원해주는 스폰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폰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1990년대에 출발해서 실패하고 91년도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막 동산 같은 그런 살쪼름을 뜯어내면서 가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난 그걸 선택하고 싶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곳이 사실은 이제 추운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환경에 변화가 없어요. 늘 봐도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도 하얀 그런 눈이죠. 눈, 얼음 이런 것밖에. 색 자체가 변하는 색이 없어요. 하얀 색이고요. 이동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겠네요. 이동하고 있는 건 그냥 내가 걷고 있으니까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북극은 남극하고 다르게 바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얼음이 얼어있는 그 바다를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원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부상하고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천이 8m 올라갔다 8m 내려가거든요. 물이. 그러니까 이게 얼음도 떠내려가.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이렇게 걸어가도 있잖아요. 어떨 때에는 베이스 캠프에서 누가 아파서 안 갔어? 이렇게 할 정도로. 왜냐하면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가는데 얼음이 밀려 내려와서 자는 그 시간에는 다시 원점으로 와 있고 그런 곳이 북극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당시 이제 도보와 스키만으로 61일 만에 얼음 위를 완주해서 정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탐험가다. 이런 찬사를 받으셨는데 근데 말이 61일이지 아까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추위와의 싸움도 그렇고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하 60도 사실 체감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떤가요? 영하 60다라는 걸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옆으로 자게 되면 그 차가운 공기가 그러니까 그 버너만 살짝 끄면 텐트 안에 온도가 보통 마이너스 한 50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60도 내려가야 돼요. 텐트 안 도요? 네 안에도요. 그러니까 보통 마이너스 40도에서 50도 사이를 저희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따뜻한 공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콧물이 생기잖아요. 거기 잠버럿 나쁜 사람은 북극을 꼭 가세요. 왜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 얼어붙으니까 막 자다 말고 빨떡 일어나는 거예요. 추운 데에는 우리가 차갑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피부가 급속도로 순간 얼어버리기 때문에 화끈함을 느낍니다. 뜨거워요. 처음에는. 드라이아스 만지면 뜨거운 것처럼. 네. 똑같듯이. 그래서 이제 잘 때는 아주 똑바르게 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영하 60도 이런 것들은 어떤 환경을 만드냐. 이렇게 숨을 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공기가 수분을 모르잖아요. 이게 천장에 가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다 이렇게 얼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공기조차 그렇게 얼어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공기가 완전히 거미줄이 되는 거예요. 네. 일어나서 이렇게 딱 아침에 이렇게 침낭 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어? 텐트 위에 하얀 거미줄이 있네. 거미줄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춥고 온도계를 안 봐도 대충 아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정말 듣기만 해도 어떻게 61위를 견디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고향 제천의 흙을 가져가서 딱 도착하셨을 때 뿌렸다고 들었어요. 그 이제 제가 이 탐험을 떠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천년의 왕조를 지배했던 나라가 사실은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 그리고 저 유럽에서는 동놈아 제국이 전에 신라와 동놈아 제국. 저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DNA 속에 탐험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5천년 역사에 이래 최초로 북극점에 가는데 뭘 갖다 놓으면 우리의 5천년의 역사, 5천년의 혼을 갖다 놓을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그때도 스폰서가 안 됐어요. 막 그러는데 저희 집 마당에 저희 부모님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본가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단독주택이거든요. 마당에 흙이 보이더라고요. 5천년의 역사, 5천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 흙이다. 지구의 제일 꼭대기에는 대한민국 흙 한 평 정도를 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그때 성공하면서 그 흙을 뿌릴 때 지구상에 제일 높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야. 왜? 대한민국의 땅이 진짜 지구의 제일 꼭지점에 한 평 정도 뿌려져 있으니까요. 멋있네요. 정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게 또 부모님 사시는 곳 앞마당에서 글보아서 내버렸다는 것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으면 사실 저 같으면 이제 끝이다. 이제 도전을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만도 한데 또 도전을 하셨어요. 세계 최초로 사하라 도보 횡단에 도전을 하셨는데 61일에도 힘드셨는데 이번에는 장장 208일 동안 그것도 이제 모래와 더위와의 전쟁이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땠나요? 사하라의 모래폭풍, 모래바람이라는 하마탄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는 사실 이게 이제 이 사하라는 반대로 영상 60도가 올라가요. 이거는 영상 60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유일무일하게 전 세계에서 극과 극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영하 60도, 영상 60도 합하면 120도 빼면 제로예요. 그런데 이 후라이팬처럼 달궈져 있는 모래가 이 하마탄이라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 때 글쎄요. 환경이 오더라도 웃고 그리고 정말 이제 자기네들이 나무를 심는 노인네도 있었어요. 왜 나무를 심느냐. 비도 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모래에다 그림을 그려요. 자기 손녀 손자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 그림을. 왜냐하면 사막은 여기하고 환경이 다른 건 뭐냐면 건조한 지역이에요.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늘 밑에 들어가고 바람만 훅 이렇게만 불어주면 에어컨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 어르신이 말은 안 통하지만 자기 후회들을 위해서 푸른 신라곤을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어두운 환경이든 간에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더 진취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정말 계속해서 극한 도전을 이어가셨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영하 60도에서 영상 60도를 넘다니면서 도전을 계속하셨는데 추위와 싸웠던 북극점 도전 그리고 더위와 싸웠던 사하라 횡담 물론 장단점이 있었겠지만 어떤 도전이 좀 더 기억에 남으시나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그렇게 해버레스트가 힘들었냐. 당신한테 영하 60도의 북극이 힘들었냐. 영상 60도의 사하라가 힘들었냐.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이태리 로마를 출발해서 대한민국 남산까지 만 7천 킬로로 오는 게 힘들었냐. 뭐 이제 아프리카 밀림 적도가 힘드냐. 뭐 해양 대탐험이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 탐험지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달라요. 만약에 밀림을 들어가면 저 이런 데 상처가 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채채파리 같은 게 만약에 잘못 앉아서 하면 이 안에 기생충이 생기거든요.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힘든 곳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기억에 안 남을 만한 건 없는데 특별하게 기억에 남을 거를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영하 60도의 북극. 인간이 정말 한계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 곳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 60도의 사하라. 정말 저는 이제 북극을 나침판이 가리키는 자북점 90년대에 북극점 도전했다가 1991년대에 성공을 했거든요. 더 이상 추운 데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사하라를 갔었을 때 여기 영상 60도니까요. 정말 북극이 저절로 그리워지더라고요. 좀 시원한 데 지금 가고 싶다. 네, 정말로요. 그러는데 이제 여기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5천 년 역사에 해양 대탐험을 하는데 바다에는 피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말 인간이 가장 극히 하기 힘든 그런 탐험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기억이 아주 많이 남죠. 그렇군요. 정말 좀 우문현다빈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도전이든 다 기억이 남고 그리고 힘들지 않은 도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탐험가 최종렬 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극한의 한계를 넘나들수록 성취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최종렬 탐험가에게 세계 최초라는 또 하나의 수식어가 붙은 도전이 바로 실크로드 자전거 대횡단이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계획을 하게 되셨나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2000년이라는 어떤 이정표를 찍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자재마다 뭐 특별한 것, 도에서도 특별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는 이 실크로드를 환경친화적인 컨셉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두 바퀴가 굴러가는 자전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로마를 출발해서 대한민국 남산까지는 17000km의 여정을 와야 되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이 많았어요. 오다 보면 파탄족이라고 해서 방송국조차도 거기 취재를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빛나된 지역과 같은 그런 지역을 또 자전거로 그 지역을 통과해서 와야 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곳. 나는 새도 넘어가기 힘들다라는 혼자 패스를 넘어와야 되고요. 뭐 이렇게 이란의 2000m가 넘는 그런 고원지대의 사막지대를 지나와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환경들이 있는데 이 계획을 했던 것은 뭐냐면 사막에서 나무 심는 그 어르신을 보면서 앞으로의 내탐험은 환경친화적인 탐험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화석연료를 떼지 않는 자전거로 정말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탐험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또 다른 서역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이 탐험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탐험은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탐험이에요. 이제 지금은 막 지자재가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정말 그 의도도 좋고 자전거로 횡단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이 자전거가 얼마나 힘드냐면 하루에 기본이 미니멈 240km를 타야 돼요. 맥시멈 한 300km를 넘게 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허벅지가 찢겨지는 것고 잠단지가 터지는 것고 허리가 또 끊어지는 것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에 입고 있는 속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떨 때는 살짝 이렇게 피부가 까져가지고 약간 피범벅이 돼 있을 때도 있어요. 이게 가장 힘들고. 속옷과 살이 붙어서. 붙어 있을 수도 있죠. 이제 막 이렇게 막 타다 보면 피부가 까지고. 쓸려가지고. 그런 것들 뭐 또 뭐 이렇게 5000m가 넘는 히말라이를 넘어올 때는 그냥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고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환경들도 넘어와야 되고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약간 숨이 차고 힘든 느낌이 드는데 저는 또 가족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살짝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런 곳에 가셨으면은 내가 딸 된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들 반응은 어떤가요? 가족들 반응은요. 늘 탐험이 끝날 때마다 저는 두 딸의 아빠예요. 딸만 둘인데.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인천공항이죠. 예전에는 김포에서 나갈 때는 우리 딸들이 와서 막 그래요. 아빠 가지마 이러면 뒤를 돌아서 보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다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짧은 이별이 돼야지 영원한 이별이 되면 안 되겠다. 나는 이 탐험을 떠날 때마다 가족을 생각하지 않으리라. 내가 나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건강하게 해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떠나면은 가족 생각을 가급적이면 적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북극 탐험을 갔다 왔는데 아빠 이제 그만 갈 거지 라고 얘기할 때 딸들과 그 약속을 하면 정말 못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 그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네 글자를 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름 없는 독립투사에서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잖니 내 탐험이 자라나는 너희들에게 모험과 도전과 개척의 정신을 심어준다고 하니까 나를 좀 위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우리 딸들이 아빠 그런 일을 해요? 라고 해가지고 딸들한테 약간의 자부심을 심어주면서 이제 그래? 그렇다고 하면 아빠 이제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일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 같은 신랑을 만나면 정말 저는 제가 입장을 바꿔놓으면 못 살을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했던 제 집사람이 이제 하늘나라로 간 지가 한 7년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아내가 저를 믿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소신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를 탐험을 보내줬는데 그렇죠? 그렇네요. 정말 대장님께서 가족들의 지원과 이런 이해가 없었다면 하기 힘든 탐험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열 탐험가의 열정은 계속되는데요. 2002년 대한민국 최초로 아프리카 적도 대탐험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해양 대탐험에 나섰거든요. 이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체 테스트 경우엔 그건 자기 몫이 괜찮아요. 저도 빠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대장으로서 자기 몫이 괜찮아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갈 겁니다. 또는 우리 홍도 뚫고 간다. 안녕! 완전 맛있어! 정말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함을 갖고 있는가라. 네, 화면만 봐도 얼마나 정말 위험하고 힘든 도전이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탐험이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저거는 2010년에 제가 원래는 2000년도에 실크로 들어오면서 왜 탐험이 이렇게 에베레스트는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서 끝나야 되고요. 북극은 캐나다에서 출발해서 가야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만 이 탐험이 끝나야 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탐험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없을까 막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그래, 우리 산면의 바다를 놓여줘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계획하는데 계획해보니까 5000년 역사에 최초로 놓여줘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우리가 서해, 남해, 동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다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앞으로의 모든 식량은 바다나 이런 것들에서 모든 것들이 될 테고 그래서 우리의 바다를 좀 더 국민들이 사랑해주고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한 제가 죽어서 우리 선조들을 뵐 때 부끄럽지 않는 후회가 돼야 되겠다. 장보고 장군을 만약에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저 산면의 바다 놓여줘서 왔어요. 독도까지 가봤어요. 잘한 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독도라는 게 어떤 일본과의 우리 문제가 될 때마다 막 이렇게 국민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야 막 이렇게 목에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독도를 사랑해봐야 되겠다. 우리의 산면의 바다에 노를 저어서 동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다라는 이 태양의 독도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탐험을 떠날 때에는 제가 했잖아요. 누구나 다 훈련시키면 제가 서해를 출발해서 독도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전 재산을 올인해서 이 배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준비해서 갔어요.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선 독도를 성공할지 실패할지 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후회로서 5천년의 역사에 놓아줘서 바닷길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제 모든 재산을 올인해서 그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그렇군요. 가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이 바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가령 조금 있으면 여름에 휴가철에 계곡 같은 데 가서 페트병 하나를 버리더라도 페트병이 결국에 물에 흘러들어서 바다로 가거든요. 바다로 가면 이게 작은 섬에 가서 거의 우리의 쓰레기가 거의 5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바다가 앞으로의 주식량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고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산면의 바다가 우리의 물류의 허브이거든요. 이 허브를 어떻게 잘 생각하고 잘 생각하고 사랑하고 잘 만들어 갈 건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잘 만들어야지 우리 후회들에게 더 좋은 바다의 가치를 남겨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탐험가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저희가 앞서도 소개했지만 정말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많은 탐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성공한 탐험도 있을 거고 실패한 탐험도 있을 거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탐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기억에 남는 탐험이라고 하면 1990년대에 한 200km만 가면 북극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73일을 그 영하 50도를 넘기면서 갔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진행하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험에서의 고집은 뭐냐? 집에 가지 말자는 거잖아요. 탐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살아서 돌아와서 그 탐험의 환경이 어떻다라는 것을 와야지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때는 그냥 저는 다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의 꿈과 목표가 북극에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실패한 탐험이지만 그 탐험을 통해서 좀 더 탐험이라는 걸 성숙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좀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가면서의 준비 과정이 철두철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렇군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재 제천에서 탐험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떤 학교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탐험학교는 제가 이제 한 35년 정도의 그런 야인생활이라고 할까 탐험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위기탈출 생존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세월호 사건도 좀 있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바다로부터의 우리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기탈출 생존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사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자기성찰이라는 것들도 있고 제가 탐험에서 느껴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학교를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너 이렇게 힘들지만 도전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기업체나 관공서나 이런 학교나 이런 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용기가 없지만 용기를 갖고 배짱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 작지만 함께 꿈꾸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놨어요. 그렇군요. 2017년에 문을 여셨다고 들었거든요. 오래로 한 3년째 되는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이나 바라는 점도 있으세요? 사실은 이제 국비 사업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이게 3년 사업이면 이게 돈이 연차적으로 나오니까 안에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빨리 하지 못해요. 17년에 문을 열었지만 17년에 리모델링이 안 돼서 18년 후반기에 이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약 한 천여 명 정도의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왔다 가면서 교육을 이제 이렇게 같이 교육이라기보다는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불씨 하나를 만드는 것도 나이타로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파이어 스틱이나 아니면 핸드그릴로 원시적인 어떻게 보면 부시맨 캠프 같은 거를 통해가지고 어떤 환경에 열악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페트병 하나면 정수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한 번 도전해 본 사람은 계속 또 다른 도전을 꿈을 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대장님께서 또 꿈꾸고 있는 탐험이 있으실까요? 또 꿈꾸고 있는 탐험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저 배를 만들 때에는 대한민국을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서 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아주 미국들이 콧대가 높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우리 이러한 탐험 정신을 갖고 있다. 근데 정말 이게 저를 이해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충북이라고 왜 기업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는 서울이나 뭐 이런 데에서 스폰서를 받았지만 정말 여기에 제 모든 탐험이 제 목숨을 담보로 하는 탐험들이었어요. 이런 어떤 큰 탐험은 우리 충청북도가 한 번 같이 하나가 돼서 힘이 돼서 한다고 하면 글쎄 그 탐험에서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못다한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해주시죠. 네. 탐험이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탐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탐험이라는 게 멀고 험한 에베레스트나 북극이나 사하라나 이런 해양 대탐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내일을 위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저는 그것이 탐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시청자의 모든 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아닌 무엇인가를 끝없이 찾아내고 싶어하는 모험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탐험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절대 절대 불가능이 없다는 용기만 갖는다고 하면 글쎄 세워놨던 모든 꿈들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세계적인 탐험가 최종렬 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길에서 출발하고 길에서 끝날 것이다. 탐험가 최종렬 대장이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지금도 인생의 길이에서 열심히 탐험 중인 최종렬 대장의 또 다른 도전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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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